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선 길. 포근한 향기가 저를 이끌었는데요. 네, 어서오세요. 어머나, 세상에. 아니, 이거는 저희 할머니 집에 있는 건데 여기 왜 와있어요? 가마솥이? 네, 실내에서 쌍화차를 끓이고 있어요. 가마솥이. 지금 여기 안에 든 게 쌍화차라고요? 네네. 보기만 해도 뜨끈해지는데요. 추운 계절이 잠시 주춤할 법하죠. 아니, 잠깐 봐도 색이 굉장히 진한데 저게 뭐뭐 들어간 거예요? 쌍화차예요. 생강하고 대추하고 복분자, 감초, 숙지황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 20여 가지가 들어가요. 그래서 24시간을 끓여서 이 쌍화차가 나오는 거예요. 우와, 쌍화차 끓였는데 그렇게 많은 약자가 들어가요? 그렇죠. 저희 집만의 비법이에요.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밤, 대추, 은행 등 달콤하고 고소한 갖가지 열매와 견과류들. 고명으로 듬뿍 넣어서 한소끔 더 보글보글 끓여줍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거를 향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살짝 맡아보세요. 느껴지시죠? 이게 진짜 약재를 많이 넣잖아요. 그 약재 향이 굉장히 강해요. 그리고 국물 반 견과류 반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. 온몸에 천기운과 피로까지 싹 녹여주는 듯한 진한 맛. 다음 숟가락을 절로 부르더라고요. 우와, 저 진짜 쌍화차 처음 먹어보거든요. 근데 사실은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쓰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에요. 달콤하면서 각각 약재의 향들이 너무 좋아요. 진짜 맞아요. 최고. 너무 귀여웠어요. 매주 일요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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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 빛을 몰 Ew gel!